5년 전 그 때 의리가 그 USB를 방송국에 가져갔더라면 당신이 의리한테서 그 USB를 뺐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그때 모두가 받아야 벌을 받았더라면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렀더라면 의리는 좀 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자격 없어 의리 옆에서 의리를 보고 웃고 의리를 보면 행복해야 할 자격 없다고 당신도 당신도 나처럼 어쩔 수 없는 최현준의 아들이니까 KBS KBS 한국국토정보공ünden ba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